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10월 성교 소식을 전합니다. 10월도 한 달을 보내보니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긴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체육관 지붕을 통해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들 예쁘지요? 이 컬러가 너무 예뻐 우리 저희 학교 컬러가 됐습니다. 밥만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의 후원으로 처음 풍성한 샌드위치를 먹어봅니다. 두 달간 와 계시는 라딘 선생님 생일입니다. 또 하나 학교 경사는 저희 학교가 캄보디아에선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정식 신학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치과를 다녀본 적이 없는 우리 학생들. 버스로 이동하는 치과 미션팀이 하루 종일 우리 학생들을 위해 치료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학교에서 제자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학교의 종룍자이십니다. 10월 마지막 날 저녁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